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원사 김동현입니다. 좋았던, 자, 갑시다. 학습능력 극대화 우리가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돼. 그래서 몇 등급을 만들어야 돼? 반드시 1등급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4, 5등급이 2등급 되는 것이 2등급이 1등급 되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꾸로 2등급이 1등급 되는 것보단 4, 5등급이, 특히 4등급, 3등급이 2등급 되는 게 쉬워. 왜 그럴까? 잘 들어갑니다. 우리가 학습능력이 극대화 되려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기존 지식이 있어야 돼. 기존 지식. 그 기존 지식이 한 60%에서 80%가 있고 80%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인강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얻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식이 첨가가 되는 거야. 이럴 경우 자기의 능력이 극대화돼. 자기의 기존 지식이 너무 떨어지면 어떠지? 아무리 좋은 강의도 도움이 안 돼. 그럼 잘 봐. 그런데 우리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뭐냐면 이 지식이 부족해. 기존 지식이 부족하단 말이야. 이걸 좀 탄탄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러면 기존 지식에 대해서 보통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왜곡된 기억. 그게 바로 2등급이 1등급이 안 되는 이유거든.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기억에 왜곡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틀리는 거지. 안 배운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 왜곡된 기억. 잊혀진 기억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거든. 어느 부분이 나올지. 2등급, 1등급의 핵심 지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물망척을 쫙 끌어올려가야 돼. 그런데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어떠지? 자기가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걸 고대로 한다. 그런데 등급이 한 2등급 되면 자기가 약간 선별적 선택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잘못하면 어떡해? 정말 중요한 능력 자태도 자기가 뭐야? 스킵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좋은 거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2등급이 1등급 되는 것보다 4, 5등급 3, 4, 5등급이 2등급 되는 게 쉽다. 그게 하나의 너희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기존 지식이 60%에서 80%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물망뭉치고 쫙 끌어올려야 돼.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단어와 구문과 문법이야. 그런데 이제 보시면 단어와 구문과 문법인데 자 모두 결국에는 하나의 형태로 가. 막판에는 뭐로 가? 시작? 문풀로 가. 그런데 선생님들이 볼똥 1등급으로 올릴 때 어떤 선생님은 문법을 베이스로 가시고 어떤 분은 구문을 베이스로 가시고 어떤 분은 단어를 베이스로 가셔.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단어를 베이스로 가서 차근차근 다 잡아준 다음에 구문을 치고 그 다음에 문풀로 가는 스타일이야. 자 집중. 그러면 봐라.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야. 단어를 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그렇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단어를 대부분 너희 스스로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이걸 다 잡아주는 스타일이야. 자 집중. 그러면 단어와 구문과 문법은 포인트가 다 뭐냐. 당연히 다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 돼. 다시 알아보라. 시작. 문풀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이게 문제풀이 위주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포인트야. 자 이쪽 가볼까? 우리가 잘 봐. 단문에 너무 익숙한 경우가 있어. 단문에 너무 익숙해. 단문에 너무 익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1월 2월 때 단어를 열심히 해갖고 그 다음에 구문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문풀을 내가 어떻게 해? 등한시 했어. 그럼 어떤 일이야? 긴 지문을 봤을 때. 즉 전 지문을 봤을 때 당황하게 돼. 그리고 3월 때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성적은 떨어지고 오르지 않아. 난 겨울방학부터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유가 뭘까? 잘 봐. 단어와 구문을 하면서도 단어와 구문을 하면서도 뭐냐면 바로 지문 공부를 계속 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월부터 월까지 시작 금요일까지가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면 이 지문을 가지고 언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이 지문을 봐야 돼. 그런데 선생님 이 지문이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성취도가 떨어져. 왜? 너희는 4등급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단계가 낮은 지문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문을 한다. 너 4등급 잘 들어. 내가 4등급이라고 할게. 고1 지문 풀면 다 맞을 것 같아? 고2 지문 풀면 다 맞을 것 같아? 잘 봐. 그럼 고1, 고2, 고3 지문의 특징은 뭐니? 문제 유형은 똑같지. 소재도 비슷하지. 어휘의 수준과 그다음 문장 구조가 단순한 거거든? 그럼 봐봐. 자기가 고1, 고2 지문을 풀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만약에 겨울방학 동안 나 고3 고3 모의고사를 봐야 되잖아. 아, 내가 좀 부족해. 열심히 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은 단어와 구문에 완전 집중을 해. 됐어?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고1 모의고사를 풀어. 만약 토요일 날 고1 모의고사를 풀어. 만약 자기가 선생님이 좀 부족하니까 고1 거 두 번 풀래요. 그럼 고1 거 두 번. 그러면 1월 있지. 1월. 1월은 고1 모의고사를 풀어. 됐어? 그리고 2월은 고1 모의고사를 풀어. 이렇게 해서 기출 중심으로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 됐습니까? 아, 많은 학생들이 자, 단어 열심히 했어. 구문 열심히 했어. 그런데 문풀에 대해서 자기가 뭐냐면 놓치면 어떤 일이 벌었냐면 내가 3월 모의고사 시험을 못 봤어. 그럼 난 배신당한 느낌이야.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지? 그러면서 마음이 공부의 마음이 쑥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부작하는 건 뭐냐면 문풀에 대한 연습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문풀을 했을 때 아, 내가 점서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 이런 방식이었어. 맞아, 맞아. 그럼 좋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저는 문풀 수업은 봐봐. 꼭 문풀 수업은 선생님들이 이제 개강을 많이 한단 말이야. 4월, 5월, 6월에. 근데 말할 게 있어 뭐냐면 문풀 수업을 그때 따라가지 말고 알겠지? 1월, 2월 잘 듣고 3월쯤에 문풀 수업을 작년까지 신청을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일주일 단일 몰아들어. 그러면 스킬이 싹 들어오거든. 왜? 내가 몇 프로? 70%를 채우고 있어. 그러면 30%가 문풀이었어. 그러면 공부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일단 70%를 준비하자고. 언제? 겨울방학 동안은. 겨울방학 동안 70%는 뭐야? 단어와 구문이 맞아. 단어, 구문, 문법이 맞아. 알겠지?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등한 자기 스스로가 뭐야? 배신당한다고. 그래서 토요일하고 1월 날은 어떻게 해야 돼? 모의고사를 꼭 하나씩 풀어줘야 돼. 근데 그 모의고사가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어려우면 고1 모의고사를 풀어. 그 다음에 1월 날은 고2 모의고사. 만약 자기가 선생님 저는 1월은 다 고1 거 풀 거예요. 그럼 고1 거 풀어. 그럼 8월 풀 수 있겠네. 그럼 고1 거 풀어. 그럼 8월 풀 수 있겠네. 토일이니까. 그치?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줄 거냐. 선생님이 자료실에 어디? 자료실에다가 고1 모의고사 있지. 고1 모의고사를 5회 올려놓을 거야. 5회. 문제하고 탁제라. 같이 올려줄 거야. 됐어? 자, 집중. 정리해보자. 자, 갑니다. 자, 4등급 이하 독재생을 위한 겨울방학 학습법. 첫 번째 뭐다? 아, 그렇지. 앞으로의 공부방을 극대시 하자. 공부방식 극대화. 그럼 극대화하려면 기존의 지식이 몇 프로야 된다? 최소한 60%에서 80%는 돼야 된다. 걷다가 새로운 지식이 몇 프로가 들어가면? 20%가 들어가면 자기의 공부방식이 뭐야? 극대화 된다. 공부방식이. 그러면 60%하고 80%를 차지하는 방법은 뭐냐? 정리. 잘 봐. 바로 단어, 구문, 문법이다. 선생님 거 잠깐 얘기하면 단어는 필수편이다. 필수편. 구문. 난 독해기법이라고 하는데 1, 3, 5 독해기법이다. 됐니?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 봐봐. 최소한 필수편 몇 강. 동사편까지 다 듣고. 어디까지? 동사편까지. 동사편까지. 구문은 뭐해? 1, 3, 5 독해기법. 기껏해 12강이야. 다 완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나서 뭐한다? 토요일하고 1월 날은 뭐한다? 그렇지? 문풀에 집중해라. 토요일하고 1월 날. 근데 토요일하고 1월 날 집중. 몇 학년 거 풀어본다? 고1 거 풀어봐라. 몇 등급? 우리 4등급 학생들. 그 다음에 난 이게 조금 점수가 좀 나와 이제. 한 풀면 3개 정도만 틀려. 그럼 고2 거 풀어봐라. 푸는 방식은 어떻게 한다? 토, 1, 토, 1, 토, 1. 이렇게 풀어내고. 선이 좀 부족하니까. 전 1월은 무조건 고1 거 풀래요. 좋았던. 2월은 고2 거 풀래요. 2월 달에 올려줄게. 고2 거 풀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지. 자기가 선택을 하도 좋았어. 그러면 자기가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풀려를 풀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때 3월 모의서를 보잖아. 그러면 점수가 똑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볼만 하네. 내가 외웠던 게 정말 많이 나왔네. 좋았어. 해볼래. 그럼 의지가 생기잖아. 그럼 벌써 몇 등급? 2등급 먹고 들어가는 거야. 영어 공부는 의지가 꺾이면 꽝이야. 4등급 이하는 의지가 꺾이면 꽝이야. 왜? 엉덩이 공부법이잖아. 많은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잘 봐. 나의 기존의 능력 60%하고 80%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되기 중요해. 그게 뭐라고? 단어, 부문, 문법이라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왜? 3월 모의고사 때 배신당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작. 토의를 위해서 모의고사 풀라고. 근데 그 모의고사는 어떻게 하라고? 고1 모의고사 먼저 풀라고. 그 다음에 고2 모의고사 풀라고.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놓겠다고. 됐습니까? 자, 집중. 제가 앞으로 독재생을 위한 그 다음에 4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을 매달 올려줄 거야. 그리고 월요일마다 계속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의 힘이 되는 많은 소식들을 전해줄 거야. 여러분 힘드시죠?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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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